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의 SetWindowTapOther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네임웨이어 상에 표시된 윈도우 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SetWindowTapOther 함수를 사용하여 윈도우 인덱스가 2, 1, 0인 순서로 윈도우 탭 순서를 변경하는 코드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 상단에는 트리거가 있습니다.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SetWindowTapOther 함수가 실행되어 윈도우 탭을 인덱스가 2, 1 그리고 0인 순서로 변경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트리거를 클릭하면 윈도우 탭의 순서가 변경됩니다.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. 윈도우 인덱스 1, 2, 0의 순서로 변경하도록 수정합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트리거를 클릭하면 윈도우 인덱스 1, 2, 0의 순서로 윈도우 탭 순서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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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